11월 12일 새벽 3시에 일본 니가타 현에서 강한 발광현상이 있었습니다. 11월 10일에는 일본 동북지방 이와태현의 이상한 구름층이 보이면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또 나왔습니다. 발광현상이 발생한 니가타현은 이시가와현과 지진이 연동되는 지역입니다. 이시가와현 노도지방과 니가타현 gs지역은 어제도 이시가와현에서 지진이 있었고 최근 잦은 지진 발생지역입니다. 올 8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시가와 현 노도지방에서 40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생한 이시가와현 지역은 10월 23일에 규모 2.8이 발생했던 그 지역입니다. 3주 전이며 이 지역은 이시가와현의 지진들 중에서 드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지난 15년 동안 5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시가와현의 이 지역에서의 큰 지진은 2013년 4월에 진도사가 있었습니다. 지진 횟수가 3번 감소하는 일이 있은 후에 2013년 4월에 진도우 이상의 지진들이 많았습니다. 2013년 4월은 미야기현에서 진도우약과 미야케지마에서 진도우강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시가와현과 니가타현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먼저 2004년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56번에 일본 니가타현 주망부의 오지아 씨를 진원으로 발생한 리히터 규모 6.8의 직화형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으로 68명이 사망했으며 니가타현 주에스 지방의 중심 도시인 나가오카시와 오지아 씨, 도카마치 씨, 미스키 씨 등에서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를 중심으로 65명이 사망했고 4805명이 부상당했으며 했으며 지진 발생 직후에는 10만 3천여 명이 피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후 3년 뒤에 2007년에 규모 6.8의 니가타현 주에스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또 발생을 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사망자 11명 중경상자는 1957명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은 며칠 동안 스친 태풍 사고에 수반한 호우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져 각지에서 토사 재해가 일어나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 계속 이야기되는 토양 액상화 현상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것입니다. 2007년에는 이시가와현에서도 규모 5에서 6.7까지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4개월 뒤에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에서 강진이 연속 발생을 했었습니다. 11월 11일은 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오키나와 군섬 남쪽 앞바다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두 번째 지진은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세 번째 지진은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네 번째 지진은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또 한 번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다섯 번째 지진은 이시가와현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방송 녹화시간인 11월 12일 오후 2시 30분까지는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히로시마현 북부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두 번째 지진은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과거 일본에서의 대지진 발생 당시와 똑같은 상황인 지진의 횟수 감소 간헐적인 지진 발생의 멈춤 이후에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다시 지진 횟수가 감소하거나 멈추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우키나와의 규모 6.6 강진은 해구 바깥쪽에서 발생한 아우터라이즈 지진이었고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이번에는 해구 안쪽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1년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3월 27일에도 오키나와의 해구 안쪽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27일에는 진원의 깊이가 150km로 깊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깊은 150km이므로 진도가 작았지만 이번에는 진원의 깊이가 10km였으며 규모가 6.6으로 더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키나와 지진이 규모 6.6의 진도 3이었으나 만약에 도시 직하지진이 발생했다면 진도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3월과 11월에 우키나와의 지진은 해구의 안쪽과 바깥쪽이었으며 내륙의 직하지진이 아니었기에 천만 나행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에는 미야기현에서 규모 6.9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주일 차이로 하여서 우키나와 미야기현에서 강진이 2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최근 미야기현에서 큰 지진이 5월 1일에 진도 5강 이후로 반년 정도 아직 큰 지진이 없습니다. 호쿠시마현에서 최근 진도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야기현에서의 강진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작년 동지인 12월 21일에 일본 아우무리현 하치노해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올해 동지는 12월 22일입니다. 도무쿠 동북지방의 강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최근 8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아우무리현 동조갑바다에서 16번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태양폭발 이후 태양플레어 발사 이후에 큰 지진들이 한 달 정도 발생을 했었기에 10월 말에 태양폭발이 있었으므로 11월 말까지는 큰 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11월 11일에 와칼메현에서 두 번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10월 28일에 규모 2.1이 발생했었습니다. 2주 사이클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5일에도 진도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와카야마현에서 진도사 이상의 지진은 3월의 진도우야기래로 반년 만입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어제 11월 11일에 발생한 이바라키현의 지진 역시 이틀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바라키현 앞바다는 최근 조용하지만 와카야마현과 마찬가지로 큰 지진이 오래 많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